안녕하십니까 첫자락시 입니다 아따 멋지죠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한 마리 정도 딱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왓뜨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왓뜨아 바람이 근데 시방 너무 불어요 여기만 딱 벗어나면 아마 제 목소리 안들리라는가도 몰라요 어찌나 바람부나 그냥 바람 피해갖고 이 꼴창으로 들어온 것도 있는데 바람이 여지없습니다 꼴창도 아 근데 밥을 안 먹어갖고 겁나게 배고프네 이따 컵라면 하나 삶아 먹어야 할랑갑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장은학씨 밥 좀 세팅 하셨어요 저 머리가 아니라 머리 안 깎고 자빠 자고 왔고 그냥 머떡지 않고 모자 뒤집어 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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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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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. 살짝 또 한 번 쳐준게 있어요. 살짝 4번은 분명히 100% 장어예요. 장어. 장대모입니다. 아니 내가 상담. 뭐예요? 맥이 두마리 맥이 두마리 헐 말이 없네요 헐 말이 없어요 이거 뭐에요 언제부터 여기가 맥이 밭이 되어버렸어 죄송합니다 시방 밖에 나와서 잠꼬대 온 기분이에요 맥이 두마리 머리아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인가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아침 저리 까지 좀 더 시간이 남았은게 좀 더 볼게요 형기증 나네요 아이고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되어버렸네 아침 되어버렸어 그냥 뭐 춤춰진 오 오 뭐야 이거 엔딩 마지막 영상 찍을라는데 입질 왔어 어 뭐야 이거 하늘이 도왔어요 어 뭐야 깜짝 놀랐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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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 설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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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박았지 이거 이거 뭔 난리야 시방 어 뭐야 나 집에 가려고 마지막 영상 찍을라 했는데 입질 보여요 이거 입질 보여요 이거 시방 어 뭐요 어 나 집에 간다고 마지막 영상 찍을라겠어요 이거 어 어 어 입질 오는거 보여요 입질 어 나 미치겠다 이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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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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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폐요 시방 어 보이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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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박았어요 이렇게 해요 뭐 이제 카메라 뒤로 빼고 뭐요 집에 갈라고 나 꽝쳤다고 집에 간다고 영상 찍고 있었는데 뭐 땡겨 볼게요 нем지 제발 터지지마 제발 제발 터지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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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을 좀 끊고 있어요 제발 제발 이것도 또 끊어집니다 제발 끊은거한테 끊었어 아냐아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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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ame day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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